아 야 김우진 신났냐 지혁이 죽어서? 너 같은 새끼가 지혁을 죽인 거라고 왜 인정을 안해? 니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안 믿었어! 아 대단한 듯 말들 돌청하는 애들이 왜 죽어나가냐고 심각한 도시오염으로 부유층들의 스마트지구 이주가 가속화되면서 강남 여의도 등 일반지구는 네 일반지구 강남수 강남기입니다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아 자기가 스마트지구라는데 휴게가 말이 됩니까 거기서 스마트지구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요? 방금 들었잖아요 여자가 납치됐다고 어린 사건이 나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동안 뭘 얼마나 숨기고 조작한 마냐고 저희 스마트지구분들은 모두 안전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범죄를 일으키고픈 마음이 절대 안 들죠 언론과 여론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우리 거기 들어갈 방법 없다고요 헤어집도 주위반한 형사를 들이시다니 기다려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찾을 것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 즐거움은 끝이든 한글자막이 авай